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즐거운 학교신논 휴일 날.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언제 왔어요? 나 말이야. 난 5년 전에 여기 건설하고 있을 때 왔어. 5년 전에 저희 여기 안 살았는데. 어? 봉인샘? 네. 할아버지. 휴일이긴 하지만 할 게 없어서 그러는데. 이왕 물러오신 김에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응. 내가 또 옛날에도 내가 어마어마했었지.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네? 한 번은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선호군을 팔씨름 해가지고. 막 이기고 막 그랬어요. 내가. 에? 선호군? 네? 아 그리고 또 한 번 또. 아 내가 또 루피랑 루피 팔 가지고 있잖아. 루피 팔 있지? 루피 팔 가지고 막 고무줄 놀이도 하고 막 그랬지 내가. 에? 말해본데. 아 오늘 토요일이지만 출근해야지. 아유. 아. 아유. 내가 고무줄 놀이도 하고 그랬다니까 내가. 음. 어어. 음. 야 요리야. 아. 할아버지나 얘기하지마. 어. 할아버지가 입만 열면 말이야. 타뻥이야 타뻥. 다 거짓말이더라. 내가. 어. 할아버지 어. 아빠가 어렸을 땐 말이야. 할아버지가. 막 둘리랑 손가락 싸움을 해서 막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나 뭐라나. 어. 막 그런 얘기도 했었어. 얼마여서. 아직도 그 몸이나 쏟아. 어. 아니 할아버지. 둘리가 어딨어요. 제가 아직도 뭐 일곱 살인 줄 알아. 어. 아 진짜 그랬다니까. 이 자식 아직도 못 믿네. 아빠 너 참 진짜. 내가 아직도 일곱 살인 줄 알아. 아빠 나 출근할 거야. 아 요리야 어쨌든. 할아버지 말해. 다 뻥이니까. 믿지마. 알겠지. 알겠어. 난 출근해야겠다. 아이. 아이 진짜로 하니까. 아이 진짜. 저거 선조하는 인형 진짜 이쁘다. 저거 선조하는 인형 진짜 이쁘다. 우와 이건 신상이라는데. 우와 오빠 저렇게 이쁘지. 얼마냐 얼마냐. 지금 구매하면 반값 빼서. 만원이라고? 뭐? 야 꼭 사야돼. 근데 만원 너무 비싸다. 만원? 염 왜곡이라고 하면 그다음. 9X1 뭔 McCarthy voilà. 너무 나아가護는 건가 피부에 근데 나 нас bask은? 액자들면 치 alleg TBC 아니야 5. BABE èol. 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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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버지 없잖아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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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셈 아하하하하하하 아하 아버지 비와 어 어 하 어? 밥두까 밥두까 밥먹자 밥밥 밥밥 자 이거 먹어 좋아 아이 심심 어? 어휴 야 야 요라야 야 어? 야 야 야 너 머리 위 벌레 있어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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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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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벌레 야 너 머리 위 위야 머리만 벌레 벌레 벌레? 야 야 야 야 너 눈속으로 들어갔어 야 야 눈속으로 있어 눈속 안 돼 어휴 아휴 어디 발 밑에 들어갔어 발 밑에 있어 어휴 에이.. 팔 있어 팔이 있어요! 팔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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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뒤 있어 목뒤 있어! 할아버지 거짓말이죠? 어? 맞아! 뻥이 셈!! 진짜 할아버지!! 예!! 간식시간이다 간식시간! 그러면 내가 어제서 아껴 줬던 비싼 푸딩을 먹어야지! 자 여기 두고 잘 먹겠습니다 아오리 먹기 전에 화장실 먼저 가야겠다 아오 배야 저 푸진이 제껀데 노리고 있는거 아니죠? 안들어오 안돼요 제꺼에요 먹지 마세요 아아 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화장실 잠깐 갔다 올거에요 아아아 갔다와 갔다와 갔나? 할아버지! 왜죠? 왜 제프님 가까이 안 드신거죠? 아 나 컴퓨터 하려구요 여기서 컴퓨터 하려구요 제꺼에요? 가야 나 컴퓨터 할게요 아이고 고생이 이거 말랑말랑하게 뭐야 아버지! 안돼요 제꺼라고요 제꺼 나 수업할게요 공부할게요 제꺼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먹으려고 아껴뒀단 말이에요 아 안먹을거 안먹을거 나 공부할게요 여기서 진짜 안드실거죠? 아 안먹을거 안먹을게 알겠어요 아이찰 아이참 다 아이참 다 반갑다 아이참 다 반갑다 야 아버지! 아아아아아 먹지 말라고 해줘 안먹는다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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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먹었어! 아하! 아버지! 거짓말이잖아 이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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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버지! 음.. 오똑한 콧날 앵뚜같은 입술 초롱초롱한 나이 반짝이는 별똥별같은 눈 아! 진짜 나는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숙해지고 이뻐지는 거 같지? 아아! 정말 이쁘다! 왼쪽 얼굴도 이쁘고 오른쪽 얼굴도 이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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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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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요? 왜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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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님 어? 한번사에 왜이렇게 이뻐졌냐? 어? 아이 그쵸 제가 생각해도 어? 전 너무 이쁘다니까요 어디서 이런 어? 복덩이 같은게 이 집에 들러왔는지 어? 아버님도 인정하시죠? 어? 그러게 이 해골 말이야 어? 어디서 온 복덩이 집 몰라도 어느쯤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 아니 해골이 왜 여기 있어? 아버님이 이거 일부러 놀리려고 여기다가 놨죠? 어? 맞아 너 화장 이쁜거 뻥이 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휴 저 저 노인네는 왜 저러나 몰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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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 어휴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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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허해! 앞이 허해! 앞이 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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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끄시면 되잖아요! 아휴 진짜 번거롭게 주무세요! 어! 잘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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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요! 왜! 왜! 무슨 일이에요! 어!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어! 앞이 안 보여! 아! 아! 직접 끄시면 되잖아요! 아! 아! 진짜 번거롭게 아! 뭐! 왜! 뭐! 네? 아니! 부를 것 같아서 부를 것 같아서요. 부를 거예요? 부를 거예요? 안 불러! 안 불러! 아버님! 부를 거예요? 안 불러! 아휴 이제는 안 부르겠지. TV나 봐야겠다. 아휴 꿀말 같은 휴식. 아휴 또 아버님이 또 불 꺼 달라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휴 안 가 안 가! 이 드라마 하나 맞아봐야지. 진짜 무슨 일 있나 본데? 아버님! 아버님! 또 불 꺼 달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버님!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마! 무슨 일이세요? 경찰! 119에 신고를 해야겠어! 이럴 게 아니야! 119에 신고를! 아니야 됐다 어머마! 이미 너무 늦었다!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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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이미! 이미 너무 늦었어! 어머! 딱 하나의 부탁이 있으니까! 제발! 그거 하나만 들어다오! 네 아버님! 유언을 말씀하세요! 불 좀 꺼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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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좀 꺼져! 어! 나 피 안 보여서 넘어졌죠! 불 좀 꺼져! 이 피는 뭐예요! 이 피! 아이고! 뭘까! 앗! 알았어요! 자! 됐죠? 아! 아! 아버님! 부르셨어요! 불 켜달라고! 아! 아! 불 켜달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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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이리! 문 열어! 문 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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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댁으로 돌아가세요! 아셨죠? 어! 안돼! 안돼! 어머마! 흠! 안돼! 아! 안돼! 안돼! 집으로 가야겠다! 하하하하하하 아이! 오늘도 너무 재밌는 하루였구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퇴근했다! 빨리 집에 가야지! 오늘 요로가 뭐했을려나 모르겠네! 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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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함 오! 오! 알라 imp assessments! 불이 어딨어요 이러면은 뻥샘 이럴걸 모를줄 알았나보네 어? 그런장난 이제 안통해 내 집에 가야겠다 아니요! 진짜 불이 났어 진짜 불이 났다고 그러면은 불이 났으면 119에 전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아빠 어? 아니 119에 전화를 해도 이 자식들은 내가 너무 뻥을 많이 쳐가지고 안 믿어줘 빨리 전화 좀 해줘 너가 전화 좀 해줘 어어어 음... 안 믿어 내가 믿을줄 알고 아빠가 또 나한테 거짓말신다 와아 여보 여보 아버님이 또 뻥을 치기 시작했어 절대 믿지마 알겠지? 아유 안 믿지 누가 믿어 요로한테도 빨리 말해 절대 믿지말라고 알겠지? 응 요로야 요로야 믿으면 안돼 내가 또 속을줄 알고 푹 아이고 오늘 집에 불타는데 아무도 믿어줄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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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야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